안녕하세요. 정치현안직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분 TV에서 종행무진 활약하고 계시고 이제 본인 정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정말 인기 많은 인기남 김성혜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바쁘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님 오늘 모신다고 해서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팬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 접속해보고 일단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 수가 엄청나시던데요. 아 예. 구독자는 제가 민주당에서 제일 많은 분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83만 명으로 1등이시고 23만 9천을 달리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2등이시고 제가 그 다음입니다. 와 23만 지금 한 5천 6천 정도 되는데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 1대기 내가 살아온 삶, 계적 같은 것도 따로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는 접속하면 광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튜버 채널이구나. 제가 만들어놓고 보지는 않아서 광고가 붙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놀란 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걸 알았지만 이름은 정확히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옳은 소리. 그러니까 O에다 리을, 히읗, 옳은 소리여서 이거 어서 많이 내가 들어봤는데 옳은 소리? 이거 국민의힘 옳은 소리. 이게 약간 패러디 성격이 있으신 거죠? 처음에 만들던 당시인 2019년에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옳은 소리를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진짜 옳은 소리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보통은 자기 이름 붙이고 TV 이렇게 붙이는 게 제일... 그러니까 장윤미 TV, 안진걸 TV. 제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동명인? 네. 우리 게임하시는 지식대가 김성애 선생님이 그 당시 구독자가 65만인가 그랬고 그분도 엄청나시더라고요. 지금 80만이거든요. 김성애를 검색하면 그 김성애밖에 안 나와서 김성애 TV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라는 별도의 명칭을 만들어서 겨우 차별화를 하는 아, 그렇군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이 큰 분하고 붙는다. 굉장히 드문 이름인데 요즘 시대 여기저기 많이 보이셔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렬도 같으시다고 회자 학렬이라고 그러셨나? 같은 학렬 쓰신다고. 저는 안동김 씨, 200파 26세 손인데 하여튼 학렬자가 저희가 통일학렬을 써갖고 그분도 회자 돌림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소장님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정말 실정에 대해서는 아프게 지적해 주시는 목소리는 많이 들어서 이제 손장님 기사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오고 가는 걸 봤더니 개인 사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여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패널로 활동하시면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쓰시잖아요. 정치연구소 Y 맞죠?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랑 어떻게 활동하시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치연구소 원래는 Think Y였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Think Y, Y를 생각하자. 왜인지를 생각하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잘못 지었죠. 일단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연구소 이름 바꾸자라고 논의가 되다가 그냥 Think를 떼내자. 복잡하니까 그래서 Y로 바뀌었고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은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방송 나가고 아는 채널을 통해서 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12,000명 정도의 패널을 모집을 했어요.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반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12,000명의 패널을 모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아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프로젝트마다 한 4, 5천 분씩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잘 되고 있었거든요. 잘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출산 문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가 모집을 하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나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좀 민주당 지지 진영으로 사람들이 너무 쏠린 경향이 나와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돕는 방법으로 저희가 또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12,000분 중에서 한 5,000분 정도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언론개혁이랑 검찰개혁이라는 그 당시에 이슈, 이 얘기만 딱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여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론을 좀 청취하는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잘 못했다는 반성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이래저래서 출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출마하려는 고양시라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모아서 그분들에게도 주관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또 요즘 연구하고 모색하는 중입니다. 이게 열린 질문 형태로 질문을 던지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객관식으로 하나하나를 선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진짜 어떤 생각을 좀 고민을 녹여내서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그게 출마 준비하실 때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여론, 청취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긴 문장을 패턴화하고 구조화해서 그루핑을 묶는 게 저희 연구소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기술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공약에서는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김성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출마 준비하시면서도 이 공약 같은 걸 다 범주화해가지고 선별작업하셔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선거에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한 차례 이미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서 받은 답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지금 배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정치인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많이 뵙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청취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렇게 업무적으로 탁탁 구조화해가지고 의견을 들으시는 건 굉장히 새롭다고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도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한 1500분 정도 이미 또 저랑 친구를 맺어주셔서 일종의 패널이 된 거죠. 그분들에게 이제 때때로 그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들을 찾고 소장님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패널로 활동하시고 지역민들은 소장님의 또 패널로 활동하시는 그렇죠. 당원인 분들과 당원이 아닌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도 저희가 구분을 해보고 남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까요. 소장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정치나 외교학, 행정학 전공하셨나? 이랬는데 대학 학부 때는 이과셔서 제가 지구환경과학 옛날에 지질학이라고 불렀던 땅 파서 먹고 자는 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내 예상을 빗나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소장님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신사답다, 귀공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수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궤적이 곳곳에서 논의가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은 녹록지가 않으셨죠. 유학을 처음에 가셨던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사립초등학교, 리라초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무슨 8학군 금수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쯤 첫 직장을 허인회라는 정치인이 세천년민주당 동대문 을지구당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 저희가 11표 차로 지고 나서 제가 좀 더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뵐 겸 또 공부도 할 겸 미국 건너갔는데 아버님이 제가 가자마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다음부터 한 10년 동안은 자영업자로 살았습니다. 닭도 굽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토스트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스트 얘기는 이제 우리 강성범 씨가 재미있으려고 자꾸 길거리 토스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샌드위치였어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자영업자로 10년 정도 생활하면서 저희 뭐 하던 가게 쇼핑몰에 있던 거는 그거 한 7평쯤 되는데 그때 지금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2003년 이럴 때 한 달 렌트비가 1200만 원 이랬어요. 7평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미국 그거 벌어서 인건비 되고 렌트비 되게 바빠서 허덕했던 때도 있고 장사가 또 비교적 잘 되던 가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전기료 내기 어려워서 고생도 하고 장사하는 게 항상 부침 있잖아요. 한참 자라다가 예를 들면 9.11 테러 사건 나오고 나서 그때도 미국에 계셨으니까 백화점 경기에 확 주저앉으면서 고통을 당했던 기억들도 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거치면서 30대에는 남들처럼 세금 내는 걱정, 월급 줄 걱정, 우리들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완전 체감을 하셨겠네요. 그 경기 같은 걸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가족분들이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을 가게 됐던 원인이 혹시 외할아버지께서 안자, 종자, 훈자시고 전두환의 쿠데타의 반대 깃발을 드셨던 그 당시의 군 장성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1980년에 전두환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비상개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군수참모부장까지 군수 물자 관련된 총책임자의 육군 짐장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군인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가 전두환한테 찍혀서 결국은 군복을 벗으셨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그거였고 그렇습니까? 미국 이민 간 건 또 저희 가족들의 자체인 결정이었고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또 이민을 가족분들이 가시게 된 게 혹시 이 일과도 연결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족 내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린 시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두환 씨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을 거고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각인되는 하나의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지는 않으시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외가층과 전부 다 황해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실향민들이셨고 저희 고모부도 또 육군 준장이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군인들도 많았고 군인 가족이었고 다들 대강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종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기분이 결이 완전히 다르군요. 그러면 대학교 때는 또 학생운동을 하셨잖아요.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까지 하시고 그러면 부친과의 어떤 갈등 같은 거 가족과의 또 갈등 이런 것도 좀 있으셨겠어요? 그럼요. 밥상에 앉으면 자주 싸웠죠. 자주 싸우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또 부모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오르니까 어디서 주워드는 것 같고 떠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많이 부딪혔고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러고 싸우진 않았지만 때때로 그러기도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군 준장이셨던 저희 고모부를 뵈면 뭐 이제 또 가서 이제 고모부가 또 조카라고 말씀을 잘 들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대 독자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장남이어서 이제 우리 고모들도 저를 되게 이뻐하셨는데 막 싸우다가 어디 그런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하냐 그럼 제가 신문에 나오는 얘기다 무슨 신문이냐? 한겨레 신문이다 그럼 이제 저희 고모부가 그 빨갱이 신문이라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그런 환경에서 외롭게 자랐죠. 돌출적인 존재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저만 거의 유일하게 돌출적인 존재였어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친척들 만나려면 딱히 정치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시지 않으시고 가급적 삼가시더라도 이제는 현실 정치에 뛰어드시는 군면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친척분들이나 제가 이제 하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죠. 너라도 민주당 사회가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해라. 본인들 마음에 남드니까 지금은 뭐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에 가셨을 때 좀 부침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봤더니 또 거기서는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아 예 제가 노사모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 계실 때 노사모에서 간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노사모에 이제 뒤친 학과를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노사모에서 가장 친했던 58년 개띠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목사였더라고요. 아 그분이요? 네 그 목사님이 저를 한 3년에 걸쳐서 살살 종교의 귀에 꼬셔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따라서 기독교인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미국에는 PCUSA라고 해서 미국 장로교 교단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그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신호교에서 또 감사하게도 전액 장학금을 또 주셔서 후반기는 아 이거 잘못 말하면 나중에 감옥 갈라 3년 과정이었는데 직장 장사를 하느라 4년을 다녔는데 후반기 2년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와 대단하시네요. MDIV라고 하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해서 목회학 석사 정식 MA가 아니라 목회학 석사를 했고 그걸 하고 나면 사실 원래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서 캔디 데이시라고 해서 목회 후보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끝에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시간과 어쨌든 열정을 투입해가지고 얻으신 건데 포기 아닌 포기를 하실 때는 상당히 갈등이나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하지만 또 여전히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수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신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그걸 이제 예수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양이라는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틀도 넓어졌고 신학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삶에서 종교적인 가치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그 정신적인 부분을 구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엔 현실 정치에 그러니까 보좌진으로 일을 하시게 된 거였죠. 2012년에 미국에서 대선, 문재인 후보 대선 때 제가 그 당시 민주당의 투표 참여운동 본부 북미주 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나눔꼼수다 팀, 낙꼼수 팀을 기초해 걸트로 미국을 굉장히 참여하시다고 해서 제가 공연도 하고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려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썼는데 제외국민 투표 관련해서요. 그때가 2009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첫 대선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LA에 한 70만 명 정도의 한인이 산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유권자로 등록을 1만 분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적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제 8000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워낙 투표하는 것도 허들도 높고 멀기도 하고 그래서 등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애쓴 거에 비해서는 너무 숫자가 적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선거까지 지고 나니까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게 결단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대선 패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귀국해서 신계련 의원실에서 보좌한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럼 가족분들도 선뜻 동의를 해주셨나요? 왜냐하면 터잡아서 가까운 그 시간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리 잡으시기까지. 제 아내가 이제 제가 밤마다 노사무원이 무슨 시민사회운동 하루 다니고 낮에 가게 하고 이제 이러는 걸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라고 또 이렇게 좀 도와줘서요. 그래서 좀 같이 돌아오게 됐어요. 아내분이 엄청 좀 지원군이신 거네요. 잘 아시죠?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사는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는 이제 보좌진 현실 정치 생활을 하시게 된 거고 민주당에서 계속 보좌진 활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신계련 의원. 신계련 의원을 고쳐서 정청래 의원 했고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돼서 이제 정치 출마를 못 하시게 되면서 아 예전에요. 2016년이었죠. 그때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저는 더컷 유세단이라고 해갖고 컷오프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국에 우린 떨어졌지만 총선에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한 만 킬로미터 넘게를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었는데 더컷 유세단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도실 때 저도 그 활동을 같이 했고 그때 이제 마포에 대신 오신 분이 손혜원 의원이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가 하루도 가서 선거운동 못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을 따라서 같이 뒤를 안 돌아보고 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서 보좌관으로 채용을 해주셔서 그 인연으로 채용이 되셨던 거예요? 정청래 의원한테는 우호의 손길을 내민 거죠. 나는 4년만 할 건데 당신이 믿을 수 없을 테니 당신의 신복인 김성회를 내가 보좌관으로 고용해서 모든 것을 맡길 테니 라고 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랑도 함께 또 같이 보좌관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참 더컷 유세단은 어쨌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 유세를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내가 컷오프를 당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좀 안 되게 하든지 이런 양태가 좀 통상적인데 그것도 좀 새롭긴 새롭네요. 그 당시의 선택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감춰진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 컷오프 됐던 첫날 첫날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사실을 알게 되고 대책 회의를 하느라 경기도 모처에 있는 식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 들면 알만한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날 정청래 의원이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나는 무소속 출마를 안 한다. 아우 첫날인데 컷오프. 그때 기본적인 공식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게 하고 4년 후를 도모한다. 이게 보통 공식이거든요. 크로니까요. 정선 과정도 아니었고 컷오프였으니까.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계에서 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나는 마포의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국현하는 것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받기는 하진 않았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의 출발은 거기다. 나는 어쨌든 이 당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됐든 마포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뛰겠지만 여하튼 분한 건 분한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때 정청래 의원한테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선 지원하는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외인구단이라는 명칭은 사실 이제 별로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홍보위원장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컷오프 됐다고 해서 더짜를 붙여서 더 컷.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더 컸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잘 되라고. 커이다. 쌍시옷의 의미도 담아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더 컷 유세단을 만들었고 정청래 의원이 여기저기서 컷오프돼서 이번 선거에 출마 못하게 됐던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인천 미초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남영희 위원장님이요. 남영희 위원장님이요. 그런 분도 같이 그때 더 컷 유세단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셨군요. 이동학, 우리 청년 최고위원 이런 분들 그때 다 떨어지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끼리 열심히 하고 다녔었습니다. 이게 정치적 자양분이 됐군요.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는 인상을 좀 봤죠. 그런데 정치로 선수를 올리고 이렇게 롱런하시는 데는 어쨌든 이런 진정성과 선당호사의 어떤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말씀드리니까 드네요. 네, 내 인생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농담처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이 나오시는 TV, 라디오 좀 챙겨보는 편이고 말씀 주시면 대단히 귀담아 듣는 편이에요. 당연히 정치 패널로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총선 출마를 내가 이제는 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도 또 연결고리가 있나요? 어떻게 사실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고 서로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오랜 생활 국회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국면은 잘 못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도 묻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 간사를 할 때 그 당시 연단 간사가 조원진 의원이었거든요. 아 조원진 의원님 듣기에는 둘이 어떻게 못해서 싸울 것 같지만 회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정렬하게 다투기도 하고 이랬지만 또 필요한 협상들은 충분하게 하면서 서로 테이블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자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3개씩 한번 해봅시다. 내놓고 서로 교환하고 예산 우린 이걸 통과시켜줄 테니까 당신들은 뭐 서로 양보하고 협상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어느 상임회보다도 빠른 속도로 법안들을 처리하고 예산안들을 통과시켜왔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국무위원들한테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까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를 대통령의 본인의 입으로 협치를 하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했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스티븐 레비츠키의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탄식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언론을 공격한다. 지금 보고 계시죠? 뉴스타파와 MBC와 KBS에 벌이고 있는 이동관, 윤석열 대통령의 합작품 보시면 언론을 공격한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상대 후보를 구속시키려고 한다. 그게 미국에서 현실 정치를 진다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2018년에 쓴 책인데 심지어. 그리고 3번이 선거의 결과를 부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면 바로 잡히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저렇게 룰이 없이 싸우는 사람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인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 많이 발굴이 돼서 필요한 부분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의 상황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참호를 파고 서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박민식 장관 이제부터 들어오는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 끌고 여당 참호로 들어가서 바축하포, 기관총 이런 걸 민주당에 쏘아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협치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여튼 저런 무도한 정치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을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많이 모아보려고 앞으로 힘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이 정치 지형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신 대로 바축하포, 신원식, 김행, 새로 신임 장관들도 그렇고 이 정치적 상수가 그대로 있는 한 협치의 어떤 정치 국면이 회복되고 복원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전공으로 대응을 하면 결국 여론이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이미 35대 65의 여론이지만 이게 같이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탄핵을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국면은 또 아닐 수도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들을 돌이켜보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한 것이고요 2017년에 탄핵도 새누리당이 한 겁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는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누리당이었겠죠 하여튼 그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의 위반 사안도 나와야 되지만 나름의 협치인 겁니다 그 정당에서 생각할 때도 이 대통령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건 아닙니까? 자당에서 조차 용인할 수 없는 지경이 돼야 그게 가능한 그렇는데 정치인들끼리 표계산 노름을 했던 2004년에는 탄핵의 대단한 역풍을 맞고 이 세력들이 괴멸을 한 거고 2017년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탄핵 절차가 완수가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 만다가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저런 식으로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를 규합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 저는 여야를 떠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총선은 각각 치르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의 저런 검찰 독재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윤석열 의원 이런 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사실상 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여당 원외지역 위원장들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총선 때문에 이대로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지역에 있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다음 선거가 보장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칼 들고 나와서 무슨 1급 살인죄니 뭐니 떠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에서 진짜 민심의 흐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정치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외면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 들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초강경한 입장을 내고 굉장히 스피커가 센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숨죽이고 정말 여론과 민심의 향배를 들여다보고 있는 정신이 또 그곳이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그 밑에 부글부글 끓는 움직임들이 과연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예를 들면 올해 연말 12월 25일인가 27일이 되면 패스트트랙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관련된 특검법이 본회의장에 올라올 수 있게 되면 12월에 할 건지 아니면 1월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전술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흔들리는 민심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요를 할 테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의 요구라고 하죠 200명이 찬성을 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어쨌거나 이 불안한 선거를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사실 그 국면에 가서 놓고 봐야죠 올라 하반기에 그 12월에 패스트트랙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 있고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총선을 앞두고 아이러니하지만 협치를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안 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주가 조작이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수사를 하자 이거 자체에서는 나쁜 말이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복수를 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특검법들이 논의가 되고 여당의 일부가 동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당장 4월에 쓸 본인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컷오프가 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 밖에 나서 내떨어지는 현역 의원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어떻게 새해를 만들어서 200석을 확보할 것인가 전 이것이 민주당이 올 연말 내년 초에 보여줘야 되는 약간 표현은 이상하지만 협치 국면을 만드는 것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딱 현 시점에 시야를 좁혀서 보면 서슬퍼런 대통령이 그리고 그 우호근을 꽁꽁 싸매고 있어서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이 국면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내부의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 표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정치 국면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24년 선거 다음 선거는 28년에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7년에 끝납니다 사실상 26년 하반기가 되면 정치적 권력을 잃을 테고요 그러면 24년에 당선만 되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선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도움이 될지 혼자 하고 저도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가 도움이 될지를 내년 1월 2월이면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이건 냉철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24년 고비만 넘어서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지는데 윤 대통령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변수가 하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일 텐데 상승 국면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실정을 보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우리 지지층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인 겁니다 30%의 자기의 식구만 챙기면 나머지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탄핵은 당하지 않는다는 학습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왜 못하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저런 정도 했으면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그 후보에 대한 승인률이 50% 밑돌면 후보를 교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그런데 35%가 목표인 저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때려서 지지율을 33으로 깎아내려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거죠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죠 똘똘 뭉쳐서 믿는 사람들은 흔들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 똘똘 뭉쳐있는 것을 흔들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홍범도 장군 뭉치게 하는 키워드 그게 아니라 35%조차도 함께 동의하기 어려운 게 홍범도 장군 아 오히려 왜 건드려 그런 독립운동가를 그건 내가 동의를 못하겠다 홍범도로 범위를 좁히면 홍범도 흉상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할 것인지 그나마 남아있는 35%를 어떻게 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다른 말로 하면 국군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독립군이라는 정답을 두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봐야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코아 지지층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또 있네요 왜냐하면 보수 가치를 그렇다고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홍범도 장군 그 이슈처럼 보수를 오히려 이리저리 갈라치기 하고 선을 나누는 그런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슈를 또 드러내고 참 갈필 못 잡겠습니다 조선일보가 59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실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폭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분 동안 누가 전략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59분은 자기가 떠드니까요 자기가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년 선거 비책도 다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정치참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침묵하고 그냥 심기의 경우나 하고 이러면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군가 쓴소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을 내놓고 되돌아 봐야 잘리긴 하고 잘리고 나면 요즘 같은 경우에 기업체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자기를 생각했을 때 이런저런 또 재취업 금지 조항들에 걸려서 취업도 안 되고 인생 망치느니 얌전히 지금 있는 타이틀을 잘 유지하고 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여기에 보복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눈밖에 났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까지 각오를 해야 되니 입담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불편한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성회가 하고자 하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을 하면 내 정치 뭐다 뭐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전 20대 80의 사회에서 80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원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 20%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는 그래도 지향점은 서민과 중산층이 하위 80%와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건강해지고 그 80%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양극화도 줄어드는 것이고 세상이 좀 더 안정적이고 나아온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필요 없는 경쟁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80%의 국민들의 삶 그 삶에 집중하고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198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략 70% 정도가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루 3끼 먹고 4명이로 차라도 한 대 있으면 중산층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나이 50에는 집 한 채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그런 희망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희망들을 복원하는 정치 80%를 위한 정치를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 대부분 8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 DJ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존경하고 설레로 따르고 싶은 정치 정치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취임 연설하고 그해 8.15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보면 이분이 얼마나 준비된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해 오셨던 분인가 정보고속도를 만들어야 된다 일본 문화를 개방하더라도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이런 정보 강국으로 우리가 뻗쳐 나가야 된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때 말씀하셨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먹을 거리를 만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새롭게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 20년간의 먹을 거리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총선을 치르고 좀 더 준비를 해서 2027년 대선에서 자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저도 당연히 존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DJ의 참 정신이 녹아진 김성애 정치를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좀 보고 싶다 저도 유권자로서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그렇게는 어려웠긴 한데요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연한 직설 김성애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미너회 완판 대세 세계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피함 정치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다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작년층의 인생 2막 프로젝트 우윤회의 우우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